1위의 모델 1위의 모호 한 번만 더 뽑아볼게요 되게 심정있는 고민들이 많네 수상언니 몸매 너무 예뻐요 없는 데 있어보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? 돌짚고 나그러면 없는 데 있어보이려면? 어.. 아 근데 요즘에는 마사지도 되게 많고 그 근육 운동을 근육 운동 말고 근력운동을 해주면 살짝 이렇게 펌핑이 돼서 살이 빠지지 않을 정도로 사이즈가 좀 업이 되거든요 근력운동이랑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여성 호르몬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음식들을 두유라든지 두부라든지 치즈, 체리 그런 것들 당근 이런 것들을 챙겨 먹으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속옷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요즘 좋은 속옷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이게 또 자신감이 중요하니까 저는 정말 운동할 때 유산소 운동보다는 근력운동 위주로 하고 마사지도 되게 열심히 해주거든요 그게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한번 열심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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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